네 사랑하는 선생님 반갑습니다 저는 더타로티스트의 제이입니다 저희 더타로티스트나 저 제이쌤에 대해서 24년도까지 아마 들어오신 분들은 일체의 유료광고 홍보가 없었기 때문에 저를 알고 저희 브랜드를 알고 오신 분들이 대부분이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이후에 저희가 선생님들을 모시기 위해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해서 저를 만나신 분들께서는 의외로 저에 대해서 잘 모르실 수도 있기 때문에 가볍게 저희 더타로티스트가 어떤 취지로 설립되었는지 그리고 대표자는 누구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이번 OT를 열었습니다 저희 더타로티스트의 1차 설립은 2021년이고요 그리고 2024년에 공식적이고 전문적인 저희 법인으로 설립을 마쳤습니다 저희 더타로티스트는요 시작이 약간 달랐어요 기존의 타로 강의들이 일반인과 타로를 시작하고자 하는 어떤 취미생활자들 그리고 가벼운 강의들 위주로 진행이 되었다면 저희는 시작부터 타로를 전문적으로 하고 계시는 프로마스터를 대상으로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말씀드리자면요 주로는 1대1 강의 그리고 2023년 이후로는 온라인 강의로 많은 분들께 합리적인 수강료로 전문적인 그동안 사실은 1대1로 타로 시장이 너무 고액의 수강료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수강료를 가지고 온라인 강의를 런칭하였고요 그 결과 만으로 보았을 때 1년 조금 더 넘짓한 시간 동안 총 24년 6월까지 이제 오픈 과정이었던 유니버셜 웨이트 입문편은 250명 정도로 저희가 수강 종료 중단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하이엔드 클래스는 23,4년 현재까지 수강생 100명을 돌파하였고 지금 현강 수강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96명 총 100명이 넘는 수강생이 거쳐간 대체로는 타로 상담 전문 플랫폼에서 타로 상담을 전문적으로 하고 계시는 현업 프로마스터 분들을 대상으로 강의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노액티브라는 어떤 또 하나의 전문 카드인데 내면의 심리를 간파해 볼 수 있는 보조댁 혹은 상담 심리를 전공하신 선생님들께서도 많이 수강을 해주셨고요 수강생은 현재 60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수강생 70명이 넘어가는 사주 오라클 강의 역시 현재 저희 더타로티스트에서 가장 짧은 수강 어떤 러닝타임을 자랑해요 10% 배속되어서 9시간 정도로 수강생 70명 넘게 현재 수강을 하고 있는 그런 강의입니다 1년 동안 많은 분들이 저희 클래스를 수강을 해주셨고요 또 유니버셜 웨이트 같은 경우에는 최소 100명대 이상의 선생님들께서 거쳐가 주신 강의입니다 그래서 저희 더타로티스트의 저는 대표인 제이이고요 그리고 주로는 작년부터는 온라인 강의를 위주로 현업하시는 프로마스터들을 전문적으로 성장시키고 양성하기 위해 주력하였던 바입니다 더타로티스트는 그런 프로마스터들을 위해 설립되었고요 대표자인 저 제이에 대해서 조금만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요 현재는 주식회사 더타로티스트 교육법인을 총괄하고 있는 더타로티스트의 총괄을 맡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타로전문인협회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저희 한국타로전문인협회는요 영어로는 타로길드코리아라고 하고 저희 현재 타로상담을 전문적으로 하고 계시는 유력 상담사 선생님들이 모여 만든 타로상담전문인협회입니다 현재는 동국대학교 대학원에 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네이버 공교육 플랫폼인 에드위드에 묵구 출강을 하였고요 또 저희가 전문 사이트로 이전을 하게 된 계기는 네이버 에드위드가 공교육을 종료하게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전문 사이트로 이전을 하게 되었고요 더타로티스트는 물론 사설 교육도 도맡아 하였습니다만 전문적으로 그 과정을 인정받아 공교육 플랫폼에 입점하였던 바입니다 그리고 주로 제가 해왔던 일은요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아무리 우리가 생계로 타로상담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상담사와 내담자 간에 지켜야 될 예의가 있고 또 내담자에 진심으로 전념하고 헌신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잊지 말자는 취지로 교육을 저 역시도 교육자로서 교육에 헌신해 왔던 바이고 또 그런 의미를 가지지만 분명 타로상담 역시 우리가 살아가는 생계의 일종이기 때문에 우리 상담하시는 타로 프로 마스터 분들께서 훨씬 더 나은 자리 또 안정적인 위치에서 성장해 가실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저희 더타로티스트 교육 법인입니다 그래서 주로는 타로상담 메이저 플랫폼인 홈카페 사조천공사조나루 그리고 천명 운세세븐 같은 상담 전문 플랫폼에 저희 교육받으신 선생님들께서 전문적으로 활동을 하고 편안한 상담 생활 하실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 전문적으로 서포트하는 역할을 저희가 도맡아 하고 있고요 또 그런 의미에서 저희 교육사를 거쳐가신 현업 상담사분들이 현재 각 메이저 플랫폼의 전체적인 규모로 수백 명 한 약 2, 300명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월 천만 원 이상 각 플랫폼에서 주요하게 탑티어로 활동하고 계시는 프로 현업 마스터들이 사실상 저희 더타로티스트를 모여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정도로 저희 더타로티스트는 교육법인이고요 또 프로 마스터를 위한 타로 철학 교육 전문가들이 모인 레이블 현재로서는 제이쌤이 대표를 맡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요 또 저희 교육 연수를 받으신 또 저보다도 뛰어나신 현업하시는 프로 마스터 탑티어 프로 마스터들을 중점적으로 또 전문 강사들이 많이 배출이 되고 양성이 되었기 때문에 또 대표 강사 전문 강사로 각자가 계신 위치에서 본인만의 직속 제자를 양성하실 수 있도록 저희 더타로티스트가 함께 모여 만든 레이블 즉 타로 철학 교육 전문가들을 양성하고 또 그러한 교육 전문가들이 또 다른 전문가를 양성하는 말 그대로 타로를 전수하고 또 타로 상담이라는 것은 누군가의 삶에 진실된 조언을 할 수 있는 동반자적 도구이기 때문에요 진정한 타로의 구도 정말로 타로와 영적인 철학에 대한 헌신을 하고 있는 더타로티스트 교육 법인이라고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법인은 실력 있는 태도 그리고 깊이 있는 자세를 갖춘 타로 전문인들을 양성하고 배출해 내고 있습니다 저희 더타로티스트 로고를 보시면은요 타로의 완성인 월드카드의 심볼을 만날 수 있고 계란형 심볼을 만나보실 수 있어요 또 날카로운 지성으로 인해 사람에게 상처 주어서는 안 되고 칼을 휘둘러서는 안 되기 때문에 유연함이 필요하고요 그러한 유연함을 위해 마음과 마음이 공유되고 진실로 서로가 공감하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진정한 소통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더타로티스트의 교육 로고를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TRS인데 저희의 더타로티스트의 세 글자 TRS이기도 하고요 또 저희 타로 교육의 트러스트, 신뢰, 리스펙트, 존중, 그리고 스타일리쉬 세련된 타로 미학, 또 타로에 대해서요 또 세련됨을 갖출 수 있고 이걸 또 매끄럽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치 역시 타로 미학의 종류이기 때문에 신뢰와 존중의 가치 그리고 세련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타로는 단순히 단단한 진리뿐만이 아니라 휘감는 지혜와 힘 그리고 굽힐 줄 아는 유연함이 필요하기 때문에 또 역시 사람과 소통함에 있어 굽힐 줄 아는 지혜와 유연한 용기 이런 것들 모두 모여 더타로티스트의 철학이 되었습니다 저희 더타로티스트 교육법인은 사람과 사람의 소통을 중시하기 때문에 교육자로서도 선생님들을 늘 존중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타로 철학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언제나 정정화할 수 있는 그런 바른 가치를 지켜가고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저는 제2이고요 또 저를 이어서 더타로티스트 교육법인은 하나의 레이블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타로 강사들이 앞으로 많은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서포트하고 전문적인 타로 강사들이 저희 더타로티스트를 발판 삼아 확장해 나가고 성장해 가실 수 있도록 전적인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 교육법인이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과 다 함께 호흡하고 소통할 수 있는 가치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문 강사로서도 나아가야 되지만 아직까지는 타로에 대해서 배워가시는 입장에 있으시다면 더타로티스트를 통해서 타로 카드의 지혜를 제대로 배우고 또 이것을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여 나의 어떤 경험과 나의 삶의 가치를 누군가에게 조언 삼아 전해줄 수 있는 방향을 매끄럽게 선생님께서 실력을 쌓아 가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고자 합니다 이러한 어떤 더타로티스트의 철학적 가치를 함께 지켜가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24년에는 더타로티스트가 런칭되었고 저희 더타로티스트 교육법인이 TTC 전문 지도자 과정 그리고 오프라인 어떤 창립의 과정을 거쳐서 25년도 이후 본격 확장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단언컨대 저희 교육법인은 타로 업계에서 독보적인 자리매김을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 그런 의미에서 수많은 현업 타로 상담사들이 함께 해주시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켜봐 주시고 있는 바 절대로 어떤 타로에 대한 신념 가치를 어긋나지 않고 지켜갈 수 있는 저희 더타로티스트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많은 지적 그리고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바라봐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선생님 제가 누구인지 저희 교육에 대해서 소개하는 영상에 이어 선생님들께서 가장 궁금해 해 주셨던 더타로티스트의 지도자 과정 그리고 더타로티스트 교육법인의 대표 강사와 전문 강사에 대하여 소개를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TC라고 해요 ABC, ATC 아니고요 TTC인데 티처 트레이닝 코스 즉 지도자 과정입니다 선생님 보통은 100시간 정도를 연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업계에서든 지도자 과정이다 하면 종합 100시간 정도를 얘기하는데 저희 더타로티스트는요 우리 타로종합 전문가 베이스 과정이죠 60시간에서 80시간 진행을 하고요 또 1대1로 최소 5시간 이상을 진행하고 심화 과정을 전문적으로 연수해요 그러니까 타로종합 전문가 과정을 이수를 하고 졸업을 한 뒤에 TTC를 진행을 하는데 TTC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알아볼게요 TTC를 연수를 받으려면요 저희 더타로티스트에서 타로종합 전문가 과정을 졸업을 했거나 혹은 1대1 전문가정을 졸업하신 분들이 티처 트레이닝 코스 즉 지도자 과정을 연수를 하시는 건데 이건 강의가 아닙니다 강의 개념이 아니라 전문 강사들을 대상으로 종합 지도자로 거듭나기 위해 더타로티스트 교육법인이 선생님의 강사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커리어의 일환이요 자격 커리어 과정의 일환으로 연수원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단순한 타로 교육 강의가 아닙니다 연수 과정이고요 지도자 과정입니다 저희 지도자 과정은 타로길드 코리아 한국타로 전문인 협회라는 협회 출신으로서 공동 연수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저의 제자로서 교육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저희 연수원에서 또 다른 연수자가 되기 위해 전문적으로 강사로서의 수행의 일환 교육의 일환이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타로 종합 전문가 과정이라는 더타로티스트의 핵심 메인 코스죠 졸업을 하고 나면 연수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단순 타로 종합 전문가 과정은 말 그대로 타로에 대한 전문적인 모든 것을 하기 때문에 타로 상담 전문가 1급 자격이 졸업하면 부여가 돼요 무조건 부여가 되는 건 아니고 저희 과정을 70% 이상 강의를 진행을 하고 어떤 과제물이 있어요 진행을 했을 때 타로 상담 전문가 1급 자격이 부여됩니다 단순히 요즘에 타로 심리 상담사 1급이 난무한다 돈 6만원 8만원 10만원 정도 주면 사실은 살 수 있는 자격이 타로 심리 상담사 자격이에요 선생님 요즘에 그런데 이제 저희 과정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자격증을 판매하거나 이렇게 난무하고 난립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거든요 정말 진실된 상담 전문가 자격이에요 그 점을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전문 강사 인증 연수 과정 즉 TTC인 지도자 과정을 연수하고 나면 마스터 자격 혹은 그랜드 마스터 자격 조금 달라요 이런 부분들은 후에 직접 진행할 때 좀 더 자세히 얘기를 하고요 그랜드 마스터를 인증을 받게 되면 그때부터는 타로 길드 코리아에서 협회에서 허용한 모든 더타로티스트 관련 자격에 대해서 이용하고 활용하고 저작권의 양도 받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첫 번째 타로 상담 종합 전문가 강의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웨이트 전문가 강좌다 그죠? 상담 전문가를 길러내는 과정이에요 이 과정에서는 웨이트 타로와 관련된 모든 것을 다 다룹니다 한번 보시면요 저희 교재다 그죠? 그래서 교재만 해도 수백 장이에요 수백 페이지고 이 교육 교재를 가지고 타로 공부를 하는데 웨이트 전문가 과정은요 정말 전무후무하게 역대 없었던 국내 타로 모든 것을 총망라하기 위해 예를 들면 타로 커리어로서의 전략 그 다음에 내가 타로 상담사로서 자리잡고 수익활동을 하기 위한 어떤 집중적인 전략 가이드를 진행을 하고 타로에 대해서도요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다뤄요 이론 실전 임상 모든 것을 다 하는데 이 과정이요 기십만원대로 진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TTC 연수생은요 TTC 연수까지 최고 지도자 과정까지 하고 나면 타로 상담 전문가 과정 수강생을 배출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요 선생님께서 타로 상담 전문가 1급 자격을 수여하고 부여하는데 권한이 생긴다는 이야기인데 이 권한을 얻기 위해 연수 과정을 집중적으로 이수를 하셔야 돼요 아무나 그 자격을 가져서는 절대로 안 되겠죠 그리고 선생님께서 직속 제자에 타로 상담 전문가 1급을 발급할 수 있는데 선생님께서도 역시 상담 자격을 남부하게 발급해서는 안 되겠죠 그것 역시요 선생님이 공동 심사를 해요 강사들이 일부 공동 심사하는 부분이 있고 다만 선생님께서 한국타로 전문인협회 그리고 타로길드 코리아의 전문강사로서 직접 발급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 그러나 무조건 난무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정 자격을 일정 제자가 일정적인 기준을 넘겼을 때 1대1 수강생에 대하여 특히 발급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TTC라는 타로 전문 지도자 과정은 단언컨대 앞으로 저희 타로 교육의 베이스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더타로티스트의 전문강사, 대표 강사들이 저는 앞으로의 타로 교육을 리드할 것이라고 믿고 있거든요 그 과정을 제가 뒤에서 탄탄히 서포트하는데 향후 1년에서 3, 4년 주력을 하려고 해요 그리고 우리 대표 강사, 전문강사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정말로 제대로 된 제자들의 양성하고 또 정말 실력 있는 상담사들을 배출하여 이끌어낼 수 있도록 또 지도자로서 선생님께서 보람을 느끼실 수 있도록 전적으로 서포트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타로 전문 지도자 과정은 최소한 5시간의 1대1을 연수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심화 전문 온라인 연수 과정 이런 화상 과정들이 있는데 대략적으로 이렇게 진행되는데 최대 100만원 이내에 진행을 할 거예요 교육비 같은 경우 그리고 이 비용 안에 가급적이면 맞춤 교육페이지랑 홍보, 마케팅, 서포트 그리고 툴키트까지 전부 다 포함하는 과정으로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선생님 이게 우리 업계에 가히 충격적이라는 말을 들었을 정도로 선생님들이 이 얘기를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00이면 100 저를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사실상 제가 가진 모든 독점적 권한 독점적 지위, 독점적인 어떤 편리함을 모두에게 나눠준다는 말인데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인가에 대해서 선생님 1대1 교육에 그러면 수수료를 얼마나 뗍니까? 이런 질문이 정말 많았어요 선생님 제가 저작권을 공유했을 때 이후에 향후에 선생님의 1대1 교육 그리고 그룹 교육에 대해서 저작권을 공유를 한 번 했으면 끝입니다 선생님 끝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수수료를 떼지 않습니다 우리는 교육을 하는 사람이고 선생님을 전문 강사로 길러내고 양성하고 또 선생님이 저에 대한 선생님을 배출해낸 또 선생님을 성장시키는데 헌신한 선생님의 또 일종의 스승이죠 저에 대한 어떠한 좋은 관계라고 할게요 좋은 관계, 우리의 좋은 어떤 인간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선생님의 바람이고 바람이고 또 서로 간의 도의와 예의를 지키는 것이 선생님의 기대이고요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이라는 것이 마음을 가진 존재이고 감정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또 어떤 경우에는 서운함이 발생할 수 있죠 예상치 못하게 그러한 것들이 발생을 하더라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적어도 그 정도의 인성을 가진 분들이 우리 강사진이라고 선생님 저는 믿습니다 대표로서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수수료를 뗀다든가 그런 일은 일체 없습니다 다만 발생하는 것은 만약에 선생님께서 온라인 교육을 런칭한다면 이에 대한 룰은 있어요 예를 들면 어쨌든 선생님 이 모든 것을 준비한 원 저작자가 저이다 보니 모든 것을 선생님께 권한을 넘긴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이런 경우에요 말도 안되게 선생님이 제이쌤의 60시간 80시간 강의를 복제해서 어딘가에 올린다든지 선생님 우리가 상식 바뀌고 도의에 어긋난다 그죠? 그러한 방식이 아니고 우리가 선생님께 모든 권한을 넘기되 우리가 허용하고 이미 사실은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분도 파격적일 정도로 서로가 모두 서로에게 고마워하는 부분이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룰을 지키면 아무 관계가 없고 100명 중에 99명은 룰을 지켜요 선생님 문제는 100명 중에 1명 허가받지 않은 사람이 도용을 하는 경우 이런 경우 때문에 우리가 힘을 합치는 거예요 선생님 그래서 교육의 불법 행위 금지라는 건 우리 더타로티스트의 모든 교육 강사들을 위해서라도 교육법인 차원에서 법적인 대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저희 교육 자료나 교육 내용에 대해서 허가받지 않은 TTC 연수생이나 어떤 저희 강사진이 아닌 외부의 어떤 누군가가 이 교육 자료를 복제하고 도용할 목적으로 이 강의를 수강해서는 안 됩니다 선생님 반드시 TTC 연수를 통해 정식적인 권한을 얻어야 한다는 점을 꼭 부탁을 드리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분쟁이 발생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동으로 법적인 대처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많이 지켜주시기를 바라고 또 아무도 그렇게 할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저작권 얘기를 자꾸 하는 것이 재성스러운 마음인데 이걸 하는 이유는 100명 중에 1명 참 나타나요 선생님 이해할 수 없지만 나타나죠 그래서 그러한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단원컨대 아까 소개 과정에서 말씀드렸지만 저희 타로 업계에서 교육법인으로서는 독보적인 지위를 가져갈 거예요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우리 선생님들의 많은 어떤 애정이 필요합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더타로티스트 TTC 과정이란 제가 홈페이지에 올려놨어요 근데 저도 놀랐어요 올리자마자 백몇십 명이 받더라고요 올리자마자 그래서 뭐 굉장히 저도 놀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질문도 엄청 쏟아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미 이 내용에서 제가 생각하는 바를 줄글로 쭉 올려서 앞뒤 문맥이 안 맞는 경우들 비문들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요 잘못 오해하고 이해가 안 되셔서 좀 잘못된 제가 잘못된 어떤 이해를 시켜드린 부분이 있나 싶어서 FAQ 그 즉 자주 묻는 질문으로 오늘 여기까지 정리를 해볼게요 자 그 전에 TTC 과정에 대해서 가볍게 말씀을 좀 더 드리자면요 이 TTC 과정을 통해서 선생님 그럼 저작권을 주는 목적으로 TTC를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원래 제이쌤 강의에 대해서는요 1년 정도 기다린 사람이 기본 수십 명 태반일 정도로 생강의는 언제 하든 믿고 듣는다는 게 기본 솔직히 얘기할게요 너무 거만하지만 기본 우리의 원칙이고 우리가 지금까지 선생님 극강의 인내심을 가지고 해왔던 과정이에요 선생님 이제 제가 성격이 완벽주의가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 선생님들이 많이 기다려주시고 그에 대해서 크게 의문 가지시는 분들은 없으셨던 것 같아요 거의 못 받았어요 그래서 그만큼 신뢰를 갖고 하는 부분이고 더타르티스트 각설하고 지도자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진실된 구도의 목적입니다 즉 어떤 제가 저작권을 공유하지 않고 어떤 것을 혜택을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10중 8구는 제 지도자 가정을 저희 더타르티스트 지도자 가정을 연수하실 분들이요 그러니까 선생님의 교육과 어떤 타로 심화 과정이 목적인 분들이지 대부분 그래요 지금까지는 제이쌤 타로 심화 과정과 제이쌤 수업을 듣고자 하는 목적이지 그게 순수한 열이에요 타로에 대한 열정이고 열이이지 막 저작권을 그전에는 준다 만다 말도 없었기 때문에 순수한 교육의 목적이에요 선생님 연수의 목적이고 그래서 나머지는 선생님들께 갑자기 생긴 눈이 희들끌어질 만한 어떤 혜택인 거지 이걸 추가 혜택을 목적으로 이 강의를 진행한다 이런 분들을 오히려 제가 경계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혜택을 바라고 뭐든지 접근하는 경우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선생님은 언제까지나 내담자에 대한 존중 그리고 진실된 타로에 대한 구도를 목적으로 하고 이 목적으로 선생님들이 제자를 양성하길 바라요 종종 얘기하는데 한 사람에게 폭리를 취하지 말라고 하죠 그게 제이쌤이 시간당 만 원대를 받는 이유예요 거만하지만 현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업계에서 사실상 가장 높은 강의료 1대1 강의료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 사람 중이라고 할게요 사람 중의 한 명이 저입니다 그만큼 대기가 가장 긴 사람이에요 그런데 쌤 강의 수강료는 언제나 합리적인 순을 언제나 가장 합리적인 파격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대기가 길어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요 선생님 제 편리함 보다는 교육의 합리성을 우선하기 때문이에요 교육료를 천정부지로 터무니없이 받고 선생님 저는 발 뻗고 못 자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관행을 없애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께도요 저보다 높은 교육료를 받아 가시되 선생님 저보다 낮으면 안 돼요 반드시 저보다 반드시 저보다는 높은 교육료를 받되 한 사람에게 한 명의 제자에게 폭리를 취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더타로티스트의 원칙이에요 이걸 지키는 사람만이 더타로티스트와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절대 지켜야 할 것은 한 사람의 제자에게 폭리를 취해서 그 사람을 어렵게 만들지 마세요 그게 제 부탁입니다 선생님 그리고 그 원칙을 지키고자 더타로티스트가 교육법인으로서 설립된 거고 선생님께도 어떠한 경우에도 폭리를 취하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가 타로라는 거는요 인생과 운명에 대해서 나누는 과정이죠 근데 그 과정에서요 누군가에게 지금 마찬가지예요 선생님이 월천을 벌든 월이천을 벌든 저한테 자랑을 하셔도 아무런 의미 없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월이천을 번다고 제가 남들보다 20배 높은 수강료 받는 거 아니죠 수강료는 똑같이 합리적인 수준에서 받아요 무조건 선생님이 더 잘 버는 사람이라고 더 받지 않습니다 그게 선생님이 얼마를 벌던 저에게 무관한 이유예요 선생님이 내가 연봉 2억이라고 해도 선생님 저한테는 그게 의미가 없는 사람이에요 솔직히 이제 누군가는 재수없겠지만 현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선생님 제 수강 제자 선생님들 중에 2억대는 많이 계세요 선생님이 제가 옛날에 상담할 때 내가 100시간 하는 상담사라고 엄청 제가 아이러니한 어떤 상담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러고 가셨어요 가셨어요 선생님 그리고 제가 속으로 선생님이 좀 거만하지만 100시간 하는 상담사는 제 수강생 중에 셀 수가 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는 하면 안 되고 선생님이 어떤 분인지는 무관해요 여기서는요 선생님이 얼마나 돈을 많이 버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타로에 대해서 진실된 열정을 가지고 제자를 양성하고 내담자를 깍듯하게 받들고 진실된 헌신을 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죠 그런데 선생님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생계예요 언제까지나 선생님은 제이쌤은 타로 교육하면서 생계가 제일 중요하다고 해요 이 생계가 받쳐주지 않으면 제이쌤이 저런 말을 어떤 고귀한 가치니 뭐니 하더라도 귀에 들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생계가 받침이 되어야 하고 거기서 선생님이 생활적으로 여유를 얻을 수 있다면 더 좋아요 그런데 여유를 넘어서 선생님 과도한 욕심으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누군가의 삶을 어렵게 하는 방식으로 가지 말죠 말고 우리가 우리 사회를 좀 더 우리가 속해 있는 작은 사회를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돕자는 거예요 도타로티스트 교육법인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선생님 그리고 수업 때도 종종 말씀드리지만요 누군가의 과도한 비용을 받으면요 그게 내 것이 되느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선생님이 과도하게 받은 만큼 결국에는 생각지도 못하게 또 누군가에게 나가게 돼요 그래서 어차피 어차피 삶은 돌고 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 박미담에는 아닌데 합리적인 비용으로 납득할 수 있게 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물론 선생님의 입장은 좀 다르실 수도 있어요 무조건 선생님 내가 받아야 할 것을 적게 받으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선생님이 받을 만큼 받으셔야 되고 아무리 선생님 제가 가장 높이 있는 대표 강사라고 하더라도 저보다는 선생님이 많이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우리 도타로티스트 교육의 원칙은 선생님이 저보다 항상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교육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남들이 갸우뚱할 정도로 욕심내는 모습을 보여서 더 타로티스트의 먹칠하지는 말자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자제하고 절제하고 모두의 행복을 위해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 기억을 하시고요 타로상담 전문가 1급을 수여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는 것만 알고 계시고 막 이런 걸 얘기하면 구체적으로 자꾸 여쭤보세요 선생님 그 구체적인 건 TTC 과정을 하기 위해 면담하는 과정 그때 직접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해야 될 부분이지 이 과정에서 선생님이 구체적으로 물어보시는 건 나중에 하시면 돼요 그리고 저희가 저희 사이트 외에 레이블 사이트를 전문적인 정말 디자이너를 통해 레이블 사이트를 제작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선생님이 개인 사이트 페이지를 제작을 해요 전문성을 높일 수 있고 예를 들면 선생님께서 플랫폼 소속이시면 플랫폼 소속으로 가급적 제작을 해요 그렇게 하는 건 선생님 그게 가능합니까? 나중에 자주 묻는 질문에서 하겠지만요 선생님이 연수원에서 연수를 받으시고 선생님 플랫폼에서 교육활동을 진행한다는 오히려 플랫폼 활동에 대한 홍보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일부 확인한 부분이 있고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저희 교육 교재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교육 내용을 선생님께서 수업하실 때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 그런데 만약에 TTC 연수자가 선생님의 연수에 대해서 죄송해요 더타르티스트 교육법인이 연수 인증을 하기 전에 혹은 TTC 연수자가 아닌 사람이 이렇게 무단으로 활용하게 되면 도용으로 접수돼서 저작권법에 의해 처벌받습니다 선생님 절대 하지 않아야 하고요 그 다음에 정식적인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리고 레이블이나 플랫폼 소속 전문 강사로서 활동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마케팅 계정 혹은 마케팅 광고 계정 또 교육 사이트 전문 사이트를 통해 선생님 페이지를 제작하는 어떤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 선생님께서 전문 강사로 활동하시고 교육적인 어떤 제대로 된 연수를 통해 완전한 전문 강사임을 인증을 해서 선생님의 수강생들이 선생님을 믿고 수강하실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대1이나 그룹 교육에 대해서는 TTC 연수 이후에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저희 교육을 활용하실 수 있도록 해요 그래서 강사로서 보다 더 확장하실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하고요 그리고 지금의 더타르티스트 사이트는 말 그대로 사전 단계 예비 단계다 그죠? 이 사이트로 보시면 안 돼요 향후에는 완전히 확장될 거기 때문에 그때부터는요 선생님 내년 이후죠 아무리 빨라도 내년 이후에 선생님의 교육에 대해 온라인에 단독 저희 더타르티스트 법인으로 단독 런칭하거나 패키지 런칭을 서포트하는데 이때는요 이미 더타르티스트가 브랜드 광고, 검색 광고, 파워링크 등등 SNS 광고까지 전면적으로 광고를 하고 난 이후 시점이 될 거기 때문에 그때 가면 사실은 선생님이 아무리 상담업계에서 유명한 분이라 하더라도 선생님 단독 사이트를 런칭해서 그 비용을 부담해 가면서 교육을 하는 리스크는 상당히 크죠 이미 지금 자리를 어떻게 보면 메이저 플랫폼에 입점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누리는 건데 이 경우에 온라인 교육을 런칭하는 건 정말 선생님이 까다로워요 그냥 무조건 내가 유명해 선생님이 런칭해줘 이런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좀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장난이 아니기 때문에요 선생님 정말 온라인 교육에 대해서는 까다롭게 검증합니다 이건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건 여쭤보셔서 이렇게 하라고 혜택을 넣은 게 아니고 선생님 하라고 혜택을 넣은 게 아니고 지금도 이미 선생님 강의 소개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선생님 강의는 거의 다 소개로 이루어졌다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선생님이 돌려드리지를 못했어요 그거에 대한 되게 미안한 감정을 가지고 있고 사실 선생님 지금 자리에서 고개 숙여서 감사드립니다 쌤강이 너무 좋다고 다른 선생님들께 많이 권해주시고 또 그게 입소문으로 확장되고 그게 제가 지금 더타로티스트 대표로 있을 수 있는 이유예요 고개 숙여서 감사 인사를 드리고 거기에 대한 보답인 거지 보답인 거예요 선생님께서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건 어떻게 보면 나중에 패키지화에 필요하기 때문에 패키지 얘기할 때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면 선생님께서 일대일 교육한 제자에게 선생님께서는 노하우만 교육하고 이 베이스 강좌가 따로 있으니 이걸 들어라 한다면 40% 이상을 선생님께 배당하는 거죠 어떤 의미인지 약간은 이해하셨을 것 같아서 나중에 조금 더 자주 묻는 질문에서 조금 더 안내 드릴게요 제가 대표의 베이스 강좌 전문가 강의에 대해서 선생님께 권한을 일부 어떻게 보면 강의료를 나눠드리는 것이고 또 이 혜택을 이용을 해서 선생님께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선생님 일대일 교육 혹은 그룹 교육에 이걸 활용하실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것이고 또 이건 규정이 있을 거예요 선생님 선생님께서도 너무 원하고 또 저에게도 너무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협의를 볼 예정이에요 우리 전문 강사진과 그래서 이러한 안이 있다는 것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으로서는 그리고 선생님께서 내 개인적으로 오픈하는 건데 또 도타로티스트 브랜드로 선생님이 그 대표자로서 오프라인에 창업하시기를 원하신다면 적극적으로 서포트하는데 프랜차이즈 가맹비 이런 거 없습니다 하도 뭐 제가 우리 선생님들이 어떻게 보면 사업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 당연한 것들 있잖아요 가맹비 교육료 그 다음에 어떤 여러 가지 수수료들에 대해서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없습니다 자 그리고 꼭 지켜주시고요 이건 기본이에요 선생님 기본 상식이고 예의예요 그래서 부탁드리건데 일단은 지켜주셔야 됩니다 저희 교육에 대해서 그리고 지도자 과정에 대해서 질의응답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아웃라인인데요 자 첫 번째 선생님 저 지도자 과정 연수하고 싶습니다 정말 진정성이 있고요 어느 정도의 커리어가 받쳐준다면 진정성이 있다면요 면담 과정을 통해 당연히 연수 받으실 수 있는데요 내가 지금 오늘부터 타로 공부 시작했는데 선생님 TTC 연수 바로 시작할래요 이것은 어렵습니다 당연하죠 그래서 선생님이 최소한의 인생 경험이 필요해요 필요해요 선생님 교육자로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그리고 상담윤리에 너무 어긋나거나 또 어떤 경우에 선생님이 거부를 하냐면요 사실은 묻지마 너무 그냥 고개 숙여 서로에게 감사하다고 줄을 섰는데 정말 꼼꼼하게 재고 따지고 뭐 선생님 1원 2원 해가면서 따지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선생님이 너무 재고 따지고 하면 선생님이 이 지도자 과정을 받아야 할 이유는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해드려야 될 분 함께 해야 될 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윤리에 너무 어긋나거나 값 배워서 아예 커리어가 없다던가 자신에 대해서 밝히지 않으면서 재고 따지고 하면 선생님이 이 TTC를 함께 해야 돼 우리가 TTC는 사실상 선생님의 모든 것을 내어주면서 함께하는 과정인데 저희 강사진이 있는데 굳이 굳해요 그렇게 우리가 무리해야 할 이유는 없죠 그런 경우에 어렵다는 걸 밝히는 거예요 그 외에 진실된 타로에 대한 구도를 하고 선생님께 마음 열고 우리 법인에 어떤 동참할 마음이라면 누구나 환영합니다 다만 선생님 제가 가진 교육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 맥락을 어느 정도는 함께 동참하고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룰에 대해서는 지켜주셔야 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인데 선생님 웨이트 과정 복제할 수 있습니까? 예 복제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압축해서 활용하시는데 가급적 1대 1을 하면요 20시간 이내에 마감을 하고 또 선생님의 교육 내용을 30%는 담으시면 좋겠어요 이건 지극한 권장사항입니다 권장사항인데 내가 여기서 조금 넘는다고 선생님 절대 안 돼 이런 건 아니고요 권장사항입니다 그런데 하지 말아야 될 건 선생님 60시간 강의면 선생님 60시간 강의를 똑같이 선생님 복제한다든가 이렇게는 하면 사실은 좀 도의에 어긋나죠 사실 도의에 좀 어긋나죠 그래서 60시간 강의면 최대 10시간 20시간 정도 1대 1 과정을 하시면서 그 중에 어느 정도는 내 노하우로 가미를 하고 그 다음에 저에게 배우신 것들을 선생님만의 스타일로 맞추어서 나만의 강의를 직속 제자에게 전해주는 방식을 선생님은 원해요 그걸 원하는데 어느 정도 좀 지켜주시면 좋겠어요 선생님 자 그리고 특수덱 과정을 복제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면 하이엔드 시간에 박 죄송해요 하이엔드 그 다음에 사조오라크 이너액티브 이런 강의인데 이미 복제자가 나타나서 이게 법적 조치가 일어났거든요 선생님 특수덱을 복제해서 특수덱 그대로 런칭하는 건 절대 안 되고요 특수덱에서 다만 선생님께서 시간에 박혀서 너무 배운 바가 많은데 이런 것들을 좀 1대1 개념에서 활용을 하시고 싶다 이런 건 충분히 가능하죠 단 특수덱을 특수덱으로 런칭하는 건 불가해요 당연히 이건 선생님 양심과 윤리 도덕적으로 좀 어긋나요 그래서 안 된다는 것 다만 선생님께서 타로 종합강의 하실 때 그 개념을 좀 활용하시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그건 역시 TTC 연수 이후에 내가 더 타로티스트의 교육자로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육자도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수강생인데 선생님 복제강의 하겠습니다 좀 활용하겠습니다 이건 안 되고 다만 SNS나 어딘가에 선생님께서 좀 요 내용들을 올려서 좀 활용하고 싶으시다면 출처를 밝혀주시면 좀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런 짧은 것들은 괜찮은데 아예 이걸로 교육을 한다? 그건 안 됩니다 이건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지도자 과정 네 번째 대표 강사와 전문 강사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그래서 저희 전문 어떤 교육연수를 받으신 모든 분들은요 선생님 저희가 적극 죄송해요 이제 더 타로티스트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서포트를 하는데요 또 타로길드 코리아 한국타로 전문인협회에 임원진의 역할까지 겸하시는 경우가 아마 이사진 역할을 겸하시는 경우가 많으실 거예요 그건 차후에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 과정에서 선생님께서 업계에 되게 선구적으로 앞서 나가시는 분이라면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대우해드려야 되는 게 맞죠 또 더 타로티스트라는 법인의 가치 또 신념을 지키는 데도 선생님의 힘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더 타로티스트는요 제이쌤의 법인이 아니고 선생님이 또 한 명의 대표자로서 우리 가치를 타로 전문가로서 우리의 신념을 지켜주셔야 되는데 앞장서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그 과정에 선생님이 또 한 명의 대표자로서 함께 해주시는데 우리가 대우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대표 강사진으로 대우하는데 이건 말 그대로 대우예요 그래서 전문 강사진이 서운해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전문 강사에서 또 커리어를 일부 어떤 저희가 요구하는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따라 대표 강사로 승격할 수 있는 방식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스타트할 때는 대표 강사진으로 바로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은요 기본적으로 선생님과 오래간 활동한 분들이 당연히 우선이고요 또 연 2억대를 기본으로 합니다 그리고 외부 업계에 있다 하더라도요 그 정도로 이름난 분들을 업계에 리더를 대표 강사진으로 좀 모시는 바입니다 이에 대해서는요 선생님 개인의 의견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누군가를 대우하고 대표자로서 저희를 지켜달라 우리 법인을 함께 해달라는 의미에서 좀 대우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방식이므로 모두가 공감하실 것이라 생각을 해요 또 지도자 과정 네번째는 차이? 죄송해요 같은 내용이다 그죠? 그리고 다섯번째는 이게 플랫폼 소속인데 지도자 괜찮습니까? 하시는 건데 선생님이 교육하실 때는요 그 플랫폼 안에서 교육을 하시는 거고 플랫폼의 어떤 상담사로서 강사 활동을 또 하시는 거기 때문에요 예를 들면 홈카페면요 선생님은 TTC 과정을 하시고 홈카페 클래스 1대 1을 런칭한다 그죠? 사주나루도 사주나루만의 방식이 있는데요 그건 TTC 할 때 말씀드릴게요 지금 너무 앞서가시려는 분들 계시거든요 너무 앞서 나가지 마세요 선생님 앞서 나가지 말아주시고 어느 아카데미든 어디든 어떤 회사는 선생님 어떤 아카데미는 내가 홈카페를 먹여 살린다 그런 말도 하더만 선생님 그런 말도 나오더만요 근데 선생님 죄송해요 그런 말이 되려면 선생님도 사실은 홈카페 정말 많은 60명이죠 알려진 것만 60명이에요 이건 내부 수강생들은 아는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이 홈카페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하지 않는데 단순히 몇 명 배출한 걸로 내가 홈카페를 먹여 살린다 이런 말도 있어요 선생님 그거는 좀 홈카페에 대한 결례죠 제가 홈카페 대표님 이하에 여쭤본 적도 있어요 사실이냐 아니죠 선생님 그래서 이건 좀 플랫폼에 대한 예의를 지켜야 되고요 지켜야 되고 또 예를 들면 선생님께서 저한테 어떠한 수수료를 낸다든지 그런 거 전혀 없고 선생님의 교육을 받아서 죄송해요 선생님의 연수를 받아서 선생님의 연수를 통해 선생님 단독 강사로서 활동하시는 거고 다만 어떤 플랫폼도요 선생님 개인의 협회 활동에 대해서 제재할 수는 없어요 이건 모든 플랫폼이 협의한 바이기 때문에 내 홈카페도 마찬가지고 어디도 마찬가지예요 협회 활동에 대해서는 제안할 수도 없고 또 오히려 커리어에는 작성한다 그죠 내가 어느 협회 출신이다 이렇게 선생님만 유일하게 그거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해요 지금 더타르티스트 얘기를 하려는 분들도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해요 선생님 지금으로서는 나중에 선생님께서 오히려 더 대우받으실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리 긁어붙으름 만드실 필요 절대 없어요 선생님 절대 그것은 저에게 원치 않는 방향입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선생님 더타르티스트 특히 제이쌤은요 내가 누구를 가르친다는 게 중요하지 않고 오로지 지금까지 선생님 맨몸이에요 오로지 제 러버스죠 완전히 나체로서 제 실력을 그대로 드러내므로서 지금의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끔 내가 얼마 본다 이런 경우 있는데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선생님 그래서 모든 아카데미와 협회에 대부분의 상담사들이 속해 있으므로 선생님의 상담 소속 플랫폼 소속 상담사로서의 활동을 광고하고 지원하고 오히려 분쟁 있었던 분쟁에 대해서 방지하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모 플랫폼에서는 환영받았어요 굉장히 이거는 어떻게 보면 환영받을 일이에요 왜냐하면 플랫폼 소속 상담사를 서포트하고 홍보하고 광고하고 띄워주는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선생님이 수수료도 떼지 않는데 무슨 문제가 됩니까 선생님을 광고해 드린다는데 이건 환영할 일이죠 아무 그런 게 없고 선생님 6번 온라인 교육은 선생님 이거는 안 돼요 선생님 온라인 교육에 대해서는 선생님 제발 부탁드리는데 앞서 나가지 마세요 이걸 원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사실은 이건 플랫폼과도 협의해야 될 부분이에요 우리가 플랫폼이라고 하면은 우리 더타르티스트 법인의 제일 제휴사인 사주나루 그리고 홈카페 사주천공 천명 이런 여러 회사들이 있겠다 그죠 온라인 교육을 런칭하려면요 선생님에 대하여 선생님 여러 분들에 대하여 더타르티스트에서 입점하거나 제휴해서 수수료를 평균적으로 일반적으로 20%예요 여기서 좀 더 낮아질 수는 있겠지만 협의를 봐야 돼요 그런데 이제 사실 이게 메이저 플랫폼 입장에서도 제이쌤 입장에서도요 수입적인 솔직히 얘기할게요 누구 한 명 특출난 사람이 제이쌤처럼 나타나지 않는 이상이야 수입적인 차원에서 우리는 물음표예요 오히려 서로가 서로에 대해 되게 머리 아픈 일이에요 선생님 솔직히 이건 선생님들에 대한 어떤 얘기도 아니고 왜냐하면 어떤 예를 들면 플랫폼 차원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플랫폼에서는요 또 하나의 어떤 고민거리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고민을 하기 위해선 그만큼 수입 활동이 되느냐를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는데 만약에 수입도 되지 않고 긁어부스럼만 만든다면 사실은 플랫폼 입장에서 어려운 일이에요 이건 누구냐 누구냐를 떠나서 플랫폼 입장에서는 당연히 고심되고 어려운 일이에요 만약에 플랫폼에서 허락해주고 고민하는 과정을 거친다면 쌤이 거만하게 단언컨대 제이쌤이라서 고민해주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제이쌤이 해보고 싶다니까 함께 어떻게 보면 어깨를 플랫폼들이 이끌어가는 과정에 제이쌤이라는 강사가 보여줬던 역량 그리고 제이쌤을 도와주기 위해 이건 어떻게 보면 도와주기 위해서 거심해 보는 것이 플랫폼 입장에서 좋을 일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쌤 입장에서 이게 만약에 도움이 되느냐 봤을 때 쌤 입장에서도요 이게 솔직히 금전적으로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예요 그냥 단지 저의 입장에서는요 제자 선생님들이 온라인 교육을 런칭해서 그래도 누군가는요 정말로 제이쌤 이상으로 성공할 수도 있기 때문에 성공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선생님을 위해 시도를 해보는 거죠 쌤 입장에서 왜 긁어부스럼이냐면 또 쌤은 쌤 한 명의 강의로 충분하고 넘치는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선생님 선생님이 아니고 그냥 제 광고만 하고 저만 혼자 잘 돼도 여태까지 업계 강사들이 그랬듯이 넘치게 잘 될 수 있어요 선생님 솔직히 얘기할게요 그런데 이제 저는 제가 TTC를 하는 목적도 그러고 선생님들이 제자를 양성하고 보람을 느끼는데 제가 협조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또 생각을 해요 그 과정에서 선생님들이 사실은 저를 보고 온라인 강의에 대한 꿈을 꿈을 또 많이 꾸시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걸 외면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다만 선생님께서 이제 온라인 교육을 런칭하려면 소속된 전속된 상담사로서는 당연히 플랫폼에 대한 예의를 지켜야 된다 그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만약에 플랫폼이 너무 긁어부스러움이라 거부를 했을 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고 이건 선생님이 더타르티스트뿐만이 아니라 어디서도 사실 온라인 교육활동을 안 된다고 하면 하기 어려운 부분이고 여러 사 중에 어떤 플랫폼이 독점 제휴라든지 어떤 일반적 제휴라든지 제이쌤 더타르티스트에서 선생님이 다만요 절대적으로 우리 법인이 또 선생님이 해당 플랫폼에 수수료를 내셔야 할 거예요 이점 수수료 같은 걸 내야 돼요 지금의 홈카페 클래스도 마찬가지로 수수료를 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을 해야 되고 그래서 완전 개인 전문가보다는 플랫폼 상담사라면 플랫폼이 만들어준 선생님이라는 상담사 네임밸류에 대한 어떤 가치 지불이죠 그건 선생님 아까워할 일이 아니고 아까워할 일이 아니시고요 좀 당연한 내가 플랫폼에 전속되어 있는 동안에는 당연한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는 게 좋아요 그게 또 나의 어떤 생계활동을 이어준 플랫폼에 대한 감사한 표현이고 예의죠 당연히 이후에 좀 자세히 얘기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건 더타로티스트가 완전히 광고하고 완전히 대대적으로 천 명 이상의 수강생이 확보되고 앞으로 그렇게 됐을 때 당연히 우리 선생님들이 정확하게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회사와 논의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한 가지 중요한 건 선생님이 만약에 만약에 이건 있죠 선생님께서 만약에 선생님의 온라인 교육을 복제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다른 플랫폼에 런칭한다? 이건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건 선생님에 대한 예의죠 이거는 선생님이 말하지 않아도 당연한 건데 기본적으로 선생님이 그런 걸 모르는 사람이 있어 할 정도로 당연한 건데요 예를 들면 선생님께서 이걸 그대로 선생님이 온라인 어떤 사이트에 복제 런칭을 한다든지 이건 선생님이 도의에 완전히 어긋난다 그렇죠? 이걸 TTC 과정을 하는 목적 자체가 우리 더타로티스트로서 함께한다는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모든 것을 허용했는데 공동의 목적이 아니라 선생님이 개인의 영리만을 취하려고 한다면 그건 선생님 사실은 도의에 완전히 어긋나는 거고 다른 선생님들에 대한 예의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방식은 안 되고요 이제 온라인 교육 그러니까 선생님 그룹 수업은 관계 없어요 온라인 영상 교육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이쌤 온라인 영상 교육처럼 이걸 그대로 복제 런칭을 한다는 안 되는데 저희와 함께하는 방식으로 항상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리고 선생님 입장에서도 누가 봐도 더타로티스트 소속으로 서포트 받고 하는 게 맞죠? 훨씬 유리하고 근데 무리하게 내가 개인적으로 그런데 무리하게 내가 독단 행위를 해서 좀 벗어난다? 이거는 사실은 오히려 이상한 일이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멀어지는 일이기 때문에요 정말 함께한다는 가치를 가지고 더타로티스트에서 규정하는 방식대로 우리가 쌤 개인이 규정하는 방식이 아니고 우리 법인이 공동의 강사들이 합의에 의해서 취하는 방식들이 있어요 이런 도의적인 것들을 규정을 지켜가면서 하시면 선생님 그 안에서는 선생님께서 원하시는 만큼 자유롭게 활용하시면 되세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미 이렇게까지 오픈한 자체가 사실은 용단이고 업계에서 정말 놀란 일이에요 선생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볼게요 그리고 온라인 교육은 어떻게 런칭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특수덱은요 선생님하고 무관하게 저희 교육 사이트에서 런칭하실 수 있는데 선생님께서 플랫폼 상담사라면 협의가 돼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수수료를 플랫폼에도 우리가 내야 돼요 선생님 이름값에 대해 그건 플랫폼에 여쭤보지 않았지만 당연한 거라고 선생님 파악하고 있고 또 만약에 특수덱은요 가급적이면 겹치지 않아야 되고 특수덱을 얼마나 10시간 진행을 하든 5시간 하든 50시간을 하든 이건 선생님께서 자율적으로 퀄리티만 보장된다면 자율인데 특히 이런 강의들은 절대로 저작권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선에서 진행해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일어나면 안 돼요 선생님 그게 기본 원칙이에요 그리고 웨이트 강의는요 기본적으로 당연히 TTC 강의를 연수한 기존의 선생님들을 우선으로 하고요 그리고 이게 교육비 일부를 돌려줌으로 이건 아까 전에 교육 소개를 선생님께서 제자에 내가 강의를 했고 이게 베이스 강의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들으라고 소개를 했을 경우 선생님 이런 경우가 워낙 많아요 권장이 아니고 선생님들이 이미 그렇게 너무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제가 오히려 혜택을 돌려드린다 그래서 연수하시는 연수 선생님께 20% 그다음에 직속 제자의 20% 총 40%를 돌려드리는데 이건 좀 늘어날 수도 있고요 변경될 수도 있어요 일단은 제가 이렇게 책정을 했는데 그럼 총 40%다 지금 선생님께서 가져가시고 분배해야 될 부분이 40%인데 이걸 가지고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다 설명드리긴 어렵고 선생님 노하우 교육을 한 10시간 20시간 혹은 5시간 뭐 이렇게 선생님만의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베이스 강의를 교육비 일부를 돌려주는 걸 베이스 강의를 어떤 낮게 책정하여 선생님이 패키지화해서 선생님이 1대1 교육과 묶는 방법이 있고 온라인 교육을 런칭했을 때도 그렇게 강의가 가능해요 가능해요 선생님 왜냐하면 온라인 다른 건 수수료를 안 떼요 근데 온라인 교육은요 선생님 교육을 보관하고 광고하고 올려놓는 것만으로도 관리비가 부과가 되기 때문에 선생님 교육이 이제 런칭이 되고 만약에 수익 발생했을 때 그에 대한 어느 업계든 기본적인 수수료가 있어요 규정된 수수료가 있기 때문에 그 수수료는 선생님이 폭미를 취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 수수료는 선생님 온라인 교육에 대한 어떤 부과를 하는 거고 거기에 만약에 내가 플랫폼 상담사라면 플랫폼에 부과되는 수수료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협의를 잘 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께서는 온라인 교육을 런칭하시는 게 선생님께 득이 되고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이 있다는 것을 한번 알아만 두시면 좋겠습니다 10번까지 있는데 8번은요 이제 강사로서 활용한 구성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협회 이사라든지 이런 타이틀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을 강사로서 브랜딩하는데 집중해요 TTC는 그렇기 때문에 명함 교육 페이지 그 다음에 로고 홍보물 모두 활용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 이런 것들 추가적으로 있다까지만 일단 알아주시면 되고 저희 하반기와 내년부터 본격 그런 것들이 가시화될 예정이에요 자 한번 볼게요 그 다음에 죄송해요 한번 보면요 이제 브랜드 창업을 하고 싶습니다인데 이런 경우 있어요 더타로티스트의 로고와 브랜드로 선생님 전문 창업을 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더타로티스트 부산본점 뭐 이런 식이죠 부산본점 대표 로로 원칭을 하는 건데 TTC 지도자에 허락하고 있습니다 다만 브랜드 이용비는 받지 않습니다 이런 건 일체 받지 않고요 가맹비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 예를 들면요 제가 지도자 아 죄송해요 전문가 과정에서 이 얘기 했어요 했는데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걸 너무 요즘 분위기에 맞지 않게 앤틱하고 너무 집시스럽게 가는 경우가 있어요 아예 한국스럽게 좀 따뜻한 감성으로 가던가 힐링 감성으로 가던가 아니면 아예 블랙 앤 화이트 모던으로 가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세련된 분위기가 필요해요 누구나 아 이게 너무 올드하지 않고 또 굉장히 세련된 분위기라 상담받아보고 싶다 하는 그런 브랜드 가치가 필요한데 전문성의 가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예를 들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테리어 하는 방식은 올 화이트에 블랙 로고가 들어가고 깔끔하게 테이블 놓고 하는 방식이라 사실은 창업비도 많이 안 들죠 좀 그런 것들을 허락하고 명함 그 다음에 홍보물 현수막 선생님께서 일일이 머리 짜내고 디자인하고 이럴 필요 없이 우리 브랜드의 가치를 그대로 활용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가 창업할 때 필요한 기본적인 내용들 있잖아요 포스터, 명함, 홍보, 자료, 현수막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것들을 모두 선생님이 활용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저희 로고 홍보물 등에 대해서 그리고 저희가 타로 매트부터 이런 걸 올인원 키트로 제작을 하고 내담자에 전해줄 수 있는 웰컴 카드 같은 것들 그리고 상담 카드 같은 것들도 굉장히 세련되게 전문적으로 제작하는데 이런 것들을 활용하실 수 있고요 일반적인 키트는 전문가 수료생도 가능해요 그런데 일단 전문적인 창업까지 생각한다면 TTC 수료자에게만 권한을 드리고 있어요 중구난방으로 설립되는 것은 좀 무리이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들이 있다 다만 일체의 비용을 받지 않는 이유는 선생님은 교육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고 선생님의 타로 교육자로서 또 타로 상담가로서의 활동을 지원합니다 단 전제 조건은요 전제 조건은 선생님께서 더 타로티스트와 함께 한다는 또 우리의 교육의 가치 우리 선생님들의 모드를 우리 선생님모드를 존중해 준다는 약속 기본적인 도의 이런 것들을 모두 지키고 더 타로티스트 대표자인 총괄을 믿고서 함께 한다는 가치에 동반하신다면 그게 어떠한 방식이라 하더라도 선생님의 어떤 이름이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저희 더 타로티스트가 적극 서포트 하겠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